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존재의 실상은 한마디로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런 물질과 정신들은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어떤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이런 물질도 생기고 정신도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서양 종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다.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경우를 부처님께서는 다 하나의 극단적인 견해라고 보시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하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뭔가 일어나는 데는 원인이 있고 그것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다른 말로 해서 조건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또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연기법, 연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연기가 사실 이제 연기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불교가 다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다소 좀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느껴지고 또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연기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연기법은 참으로 심오하고 심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현상들, 그러니까 물질이나 정신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그런 원인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인 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연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제 조건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서 그 조건이 잘 이제 만족되고 충족되면 그때 이제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빨리어른 이걸 빠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빠짜야라는 말이 이제 중국에서는 조건 연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 또는 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원인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원인 또는 뭐 그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또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조건에서 생긴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 조건에서 만들어진 결과 또는 조건에서 생겨난 어떤 법, 생겨난 현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있으면 항상 조건 따라 생긴 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따라 생긴 법을 다른 말로 하면 형성된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형성됐다는 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진 생겨난 법, 그래서 형성된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유의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뭔가 만들어졌다, 어떤 만들어짐이 있다 이런 뜻에서 유의법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느냐 하면 형성된 법이다, 만들어진 법이다, 또는 생겨난, 조건에서 생겨난 법이다, 또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항상 조건 따라 생긴 법이 있어요.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인, 그냥 원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할 때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조건만 이야기하면 그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함께 드러낼 때는 보통 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데 이 빠띠자란 말은 의지하다 이런 말이고요. 사무빠다란 말은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의지에서 일어난다 또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연, 그걸 중국에서는 조건에서 일어난다, 조건 발생이다. 그걸 연기, 조건 연자이다 일어날 긴장을 써서 연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연기나 조건이나 둘 다 이제 원인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데 연기라는 말은 조건, 그러니까 원인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생긴 법, 그러니까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몸으로 느끼는 괴로움이나 정신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년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야기할 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이제 노사, 생노, 병사가 있다. 이런 이제 조건을 설명하신 게 있는데 이게 연기입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태어남이라는 것이 조건이고 원인인데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인 노사, 이것까지 함께 드러내므로서 이 원인이, 뭐에 대한 원인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연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이제 그냥 태어남이라는 것은 늙음, 죽음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이제 조건 자체, 원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는 그냥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은밀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그냥 조건과 연기가 일종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원인을 나타내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유 없는,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다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뭐 무작정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명히 밝힌 것이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의 가르침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신물질로 대변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라고 하는 게 다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어떤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명확히 드러낸 가르침이 연기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접촉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가지, 딱 한 가지 인과관계로 설할 때도 있고 또는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덟 가지로 설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열두 가지로 설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열한 가지 인과관계로 설한 거죠. 그래서 이건 열한 가지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니까 각각의 요소는 열두 가지가 있겠죠. 그거를 12연기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는 게 있어서 가장 체계적으로 설한 가르침이 12연기이기 때문에 12연기가 우리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12연기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소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12연기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내용, 그 핵심 내용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 쉽게 제일 큰 의문이 그런 거겠죠. 뭐 우리 어릴 때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왜 내가,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그리고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의문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이 태어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본질은 뭘까?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현재 태어났는가? 하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건가? 내가 죽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잘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알려준 가르침이 바로 12연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사실 이렇게 드러난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드러난 것은 항상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의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래도 좀 체계적이고 간략하게 간략하진 않죠. 좀 체계적으로 서란 가르침이 12연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일단 존재의 삶이라는 것 존재가 뭐고 존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첫 번째 부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존재의 실상은 정신과 물질이다. 라는 부분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정신과 물질 우리가 쉽게 말한 몸과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제 우리 삶을 영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조건 어떤 원인에서 태어났는가 또 현재 내 삶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어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비라는 개념하고 또 우리가 이제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죽어서 태어난다는 그런 또 윤회에 대해서 불교를 말하고 있는데 그 그거 그러면 어디 태어나는 곳을 좀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삼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삼계에 대한 것. 이 업이 자기가 이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업과 삼계라는 개념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업을 좀 숙명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이 업을 빨래로는 깜마라고 하는데 깜마의 어원이 뭐냐 하면 뭘 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들다, 행위 이런 뜻이에요. 뭔가 하다,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는 마음으로 뭔가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게 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하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괴롭히기 위한 의도를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잘해주기 위해서 하느냐. 이런 이제 의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의도,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불교는 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행위를 할 때 어떤 의도를 했느냐. 이거를 업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그 행위에서 숨어있는 우리 마음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그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예를 들어서 대개 막 상대를 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는 뭐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악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로운 업.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익한 행위, 유익한 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은 이제 의도다.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의도가 일어나고는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다면 예를 들면 살생 이런 게 있겠죠. 도둑질 뭐 이런 거. 말로 짓는 건 거친말. 남에게 막 거친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고. 또 마음으로 짓는 건 집착하거나 또는 화를 내거나. 그다음에 사견을 가지거나 이런 게 이제 마음으로 짓는 업이 되겠죠. 그래서 의도는 이런 건데 그 의도에 의해서 의도가 곧 업이고 그 의도가 바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의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되는데요. 이 업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이 업이 어디에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그 태어나는 곳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삼계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삼계화탁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삼계가 다 불타는 집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말하는 이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통 욕계입니다. 이 욕계라는 말은 감각적 욕망이 주로 일어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도 보면 욕심이 주로 주된 세상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욕심을 향해 쫓아가고 욕심을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되게 주된 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욕계는 주로 이제 욕망, 감각적 욕망이 이제 바탕이 된 세상. 주된 세상. 그래서 욕계의 빨려가 까마와자라인데요. 까마라는 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아와자라는 이제 무슨 장소, 무슨 공간, 이런 세상 이런 걸로 뜻하는데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욕계죠. 그래서 욕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옥, 죽생, 악의, 인간, 욕계, 천상 이렇게 한 여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옥, 악의, 죽생, 수라 여기까지는 악처로 분류를 하고 인간이나 천상은 좀 그나마 행복이 좀 많은 곳이니까 선처, 행복이 좀 많은. 선처란 말은 행복이 좀 더 많은 곳이다. 악처는 이제 괴로움이 훨씬 많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께는 그것보다는 좀 굉장히 수성한 세상입니다. 욕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가 누리는 행복 중에 자기 욕망을 충족해서 오는 행복이 있고 또 하나의 행복은 욕망을 버림으로써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벗어남의, 감각적 욕망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서 좀 더 고귀한 그런 욕망을 떨쳐버림에서 오는 그 행복을 주로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께입니다. 이 세께는 그러니까 감각적 욕계보다는 훨씬 더 수성하고 세께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세께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선정이 있는데 그 선정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한 사람만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태어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선정을 얻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라서 능력도 되게 출중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 세께 존재들은 세께만 돼도 괴로움이 거의 없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몸도 굉장히 세께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미세한 물질을 가진 세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께 있는 존재들은 때리도 아픈 걸 느낄 수 없어요. 몸이 너무 미세해서 이런 통증, 이렇게 몸으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보통 이제 빗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성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몸 때문에 힘든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몸이 좀만 아파도 힘들고 몸이 있으면 또 하루 세 끼 먹어줘야 되고 이게 몸을 관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께부터는 몸이 넓거나 병들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이제 무색계는 그나마 미세한 물질조차도 없고 아예 물질은 없고 정신만 있는 존재들을 무색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색계 존재들은 아예 이제 소위 말해서 몸은 없고 정신적인 요소만 있는 거죠. 정신만 있으니까 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이 마음만 있으면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수성한 그런 이제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욕계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라면 색계, 무색계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정입니다. 색계 네 가지 선정.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처, 비상, 비비상차라고 하는 네 가지 선정이 있어요. 이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얻은 사람은 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은 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무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은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분류를 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업을 나눌 때 내가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업이라는 건 일종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행위를 할 때의 의도가 그냥 업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맨날 나쁜 행위만 하고 그러니까 나쁜 업만 짓고 살았으면 그 사람은 다음에 이생에도 고생을 받겠지만 이생에도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겠지만 죽어서는 또 악처라고 하는 에름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이런 데 태어나서 더 많은 또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자기 행위의 결과로서 모든 게 일어난다고 보는 게 업의 이론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이생에서도 그렇지만 이생에서도 예를 들면 맨날 짐승 같은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이생에서도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제 죽어서도 다시 축생이나 이런 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업을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욕계 중에서도 악처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욕계 해로운 업 또는 욕계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다음 이생에서도 뭐 좀 행복하게 하고 다음 생에서도 계속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업이라면 이거는 욕계 유익한 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계에는 악처도 있고 선처도 있어요. 근데 색계, 무색계부터는 악처는 없고 다 선체입니다. 왜냐하면 색계, 무색계는 워낙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색계나 무색계는 당연히 선처니까 이거는 색계업은 유익한 업이고 무색계업도 유익한 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3개로 나누는데 3개 중에서도 욕계는 악처와 선처가 있으니까 업으로 나눌 땐 보통 네 가지로 나눕니다. 욕계 불선업 또는 해로운 업 또는 욕계 유익한 업 또는 욕계 선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욕계, 아니 색계 선업, 무색계 선업 이렇게 하면 네 가지가 되죠. 그죠? 욕계 불선업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생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또 삿댄음행 이건 소위 말해서 바람피거나 자기 한 배우자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탐하는 거 이런 게 삿댄음행이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거친말, 욕설이나 이런 거친말하고 또 이간질하는 거 있죠.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거나 또는 괜히 중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집착, 아주 뭐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 중독되는 거 이런 거나 화가 많은 거, 적대감이 많은 거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견해가 아주 삿댄견해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는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게 인과 부정하는 이런 게 대표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견들을 가지는 거 이런 게 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살생, 도둑질, 음행 이런 거는 몸으로 짓는 행위겠죠. 이런 거는 이런 게 이제 몸으로 짓는 악업이요. 욕계, 불선업. 그 다음 말로서 짓는 거 그런 것도 욕계, 불선업.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10불선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10가지 불선업이다. 이런 업을 지으면 거의 이거는 악체에 태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이걸 10불선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들은 우리가 다음에 욕계, 악체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욕계, 불선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욕계, 해로운 업, 불선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살생을 하지 않고 남에게 되게 자비를 베풀고 잔인한 게 아니라 이제 자비를 베풀고 거짓말,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우리가 일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뭔가 재물을 얻고 그리고 이제 사태, 음행을 하지 않고 한 배우자에 만족하고 거친 말 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또 거짓말 하지 않고 항상 진실하게, 진실한 말만 하고 또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를 화합시키고 서로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말보다는 좀 이런 법담 소위 말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들을 하고 또 집착하기보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날려고 소욕, 지족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고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에게 자애를 베풀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견보다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욕계, 불선업과 반대의 욕계, 선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원 지으면 욕계, 선처 다시 말하면 다음에 인간이나 욕계, 천상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욕계, 선업이 있고 셋 개, 선업은 선정 그러니까 네 가지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선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호흡이나 이런 대상의 하나에 완전히 몰두가 돼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완전히 빠져 있는, 몰입돼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셋 개, 선정은 대부분 어떤 대상이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대상입니다. 호흡도 일종의 호흡수행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까지 갈 수가 있는데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벗어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정신적인 그러니까 좀 물질을 극복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선정인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물질이 없는 세상이 태어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위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네 가지 선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산매를 닦아서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이런 정신, 아주 고도로 몰입된 이런 산매 상태를 얻게 되면 이런 선정을 얻게 되는데 그건 아주 전문적인 수행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속에 살면서 그냥 자기 일을 다 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다소 전문적인 지도와 수행을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이 뭔지는 이제 대략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업이라는 건 한마디로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살면서 무슨 행위를 하고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행위에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있는 우리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살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모습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주제로 돌아가서 내가 살면서 어떻게 업을 짓는가, 업을 짓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12연기에서 이제 한마디 나오는 되게 중요하게 삶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접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제 빨리로는 파사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걸 촉, 촉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접촉은 뭐냐 하면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이 있으면 뭔가 제가 손을 들 때 이걸 보는 건 눈을 통해서 눈에 이 손이 맺히면 그걸 가지고 아, 저건 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 안입이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감각 기능과 일종의 감각 센서 같은 거죠. 외부 대상을 감지하는, 마음이라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신적인 요소가 이렇게 외부 대상을 딱 만났을 때 그것이 뭐다라고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별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절을 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럴 때 뭔가 알 수 있겠습니까? 외부 세상을. 전혀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접촉이 있으면서 접촉이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감각 기능과 색성,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우리 생각의 대상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만났을 때 눈으로 아는 식, 귀를 통해서 아는 식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아는 의식, 귀를 통해서 아는 의식 이런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그런 분별작용이 일어날 때 아 저 사람은 누구고 이건 카메라고 이건 뭐고 이건 책상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감각 기능과 대상이 부딪혀서 식이 일어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을 통해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작용을 할 때 뭐가 같이 일어나느냐 하면 의도가 같이 일어납니다. 의도도 이 마음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떤 의도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업을 짓기도 하고 불선업을 짓기도 하고 일생 동안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맨날 집착에 빠져 있거나 화에 빠져 있거나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맨날 해로운 업을 짓게 되고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집착을 좀 내려놓고 화도 내려놓고 아주 지혜를 많이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선업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가 살면서 이 마음이 계속 접촉을 통해서 마음이 작용하면서 그 마음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불선업을 짓기도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어떻게 쓰이고 살아가느냐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뭐냐 접촉 때문이다.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접촉이 있으면 느낌 있고 느낌 있으면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업이 일어난다. 존재. 존재 이거는 사실 업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걸 보면 아 저걸 내가 계속 가지고 싶다 하는 뭐가 일어나요? 집착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집착에 빠지면 그걸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나쁜 짓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업을 가진. 그런데 내가 그거를 원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면 그거는 원하는 걸 얻는다 해도 선업을 짓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하면서 그 접촉을 통해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업들을 짓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짓는 업은 욕계 선업 아니면 욕계 불선업입니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출가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이제 제가 있더라도 아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은 선정을 닦고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수행을 해서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나 무색계 그런 업을 짓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난 업은 욕계 선업과 욕계 불선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업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그걸 하고 이걸 하고 싶어하고 계속 원하는 그게 일종의 모형 가래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명예를 얻고 싶어. 이런 이제 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하는 것에 빠져버리면은 악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거를 이거 원하는 것을 내가 바른 방법으로 얻어야 되겠다. 이런 바른 의도를 가지고 뭘 하게 되면 그때는 그래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선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업이나 불선업이나 내가 이거에 빠져버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원하는 가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생에서 내가 악업을 많이 지어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욕도 막 먹고 비난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행위를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괴롭죠. 그러니까 이생에서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이제 이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 되면 자기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들이 총정리가 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제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고 많이 짓지만 그게 이제 어떤 업이냐에 따라서 태어날 때, 아니 죽을 때 죽음 직전에 자기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죽음 직전, 임종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거기서 만약에 선업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만약에 욕계 선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 선처에 태어나고 만약에 욕계 악업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악처에 태어납니다. 부처님 당시에 대표적인 대화닷다라고 들어보셨죠. 부처님의 사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을 해하기 위해서 되게 막 부처님 자리에 당신이 앉기 위해서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 부처님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 강해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막 하기도 하고 부처님에게 아주 나쁜 짓을 말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음 가까이 가서 그 자기가 부처님을 괴롭혔고 나쁘게 했던 그 업이 드러나서 이분은 죽을 때 어디에 죽자마자 바로 지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죽음 직전에 나타난 업이 욕계 불선업, 부처님을 해야 하는 부처님께 아주 악의를 가진 이런 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서 욕계 악처 중에 하나인 지옥에 태어나게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나타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죽음 직전에 만약에 선업이 나타나면 이런 분들은 욕계 선처에 태어납니다. 욕계 선업이 나타나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 극고독장자라고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기원정사를 보시한 제가 있는 절 이름이 제가 떠나서는 기원정사라는 뜻인데 그 기원정사를 보시한 분이 극고독장자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평소에도 보시를 많이 하고 이분은 또 수행도 많이 해서 거의 수다원이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을 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업이 나타나겠어요. 그동안 보시하고 수행했던 그런 업들이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 직전에 나타난 업이 이런 분들은 선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디에 태어나면 욕계 천상 중에 하나인 도설천에 태어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죽음 직전에 이제 선업이 나타나면 그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죽음 직전에 선업이 나타나는데 살면서 또 악업을 지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선처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사람으로 태어난 건 선처인데 선업이 작용한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런데 그 전생에 되게 많은 또 불선업도 지었다. 그러면 사람으로는 태어났지만 그 안 좋은 업이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안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업을 되게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 직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건 인간이나 선처에 태어나겠죠. 그 나머지 선업은 인간으로 태어난 삶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셔가지고 부처님이 찾아가신 서성이 몇 분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알라라 깔라마하고 라마뿌다라는 두 분의 서성이 계셨는데 그 분이 닦은 선정이 뭐냐. 무색계, 무수유처하고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삶매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두 분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면 무색계에 태어나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경쟁을 보면.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만약에 무색계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무색계에 태어나게 되고 그 새끼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새끼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고 싶고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착, 가래. 이건 제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래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악업을 짓기도 해요. 똑같은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막 마약을 팔거나 또는 막 무기를 팔거나 남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주는 방향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의미 있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자기 능력껏 땀을 흘려서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제 선업을 짓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래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면 악업을 짓는 거고 욕망을 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그게 빠지지 않고 이제 하면은 선업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악업 그렇게 해서 업을 일생 동안 지었던 업이 죽음 직전에 총정리가 돼요. 그거에 의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착이 남아있는 한은 끊임없이 업을 짓게 돼 있어요.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이 차이지. 그리고 또 업이 있는 업이 있으면 또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이렇게 돌고 돌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윤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두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는 뭐냐 하면 집착이죠. 뭔가 하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갈망이라고 하는 가래 그리고 그 가래를 바탕으로 지은 업 이 두 가지가 이제 태어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제 악처에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선처에 태어나기도 하면서 계속 윤회를 한다. 이런 거를 드러내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주제 중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사냐 이거는 접촉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접촉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의 마음이 작용되는 거에 따라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불선업을 짓고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가래를 바탕으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불선업을 짓고 이게 우리 삶이라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갈 것인가 과거생에 만약에 이런 가래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건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죠. 여러분 이 생을 살면서도 계속 선업을 짓고 좋은 일을 했으면 다음 생에도 어디로 가겠어요? 선처로 가겠죠. 그런데 나쁜 짓을 말하고 악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다음에는 악처로 가겠죠.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가래와 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해야 된다. 업이 직접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라면 가래는 동력 같은 거예요. 이 가래가 없어지면 이게 업이 작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이다. 이게 12연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그래서 이 연기의 가르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중이라고 하죠.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의 가르침이다. 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죽으면 안 태어나고 싶다. 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보통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가래가 남아있고 가래가 남아있으면 뭐가 일어나요? 업이 일어나고 업이 있으면 반드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 안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자살을 한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 가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내가 아무리 안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무조건 끝이다 하는 이걸 우리가 보통 단견이라고 하는데 이 단견은 극단적인 견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상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혼이나 자아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영원히 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상견에 해당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다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짓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래가 소멸된 사람은 어때요? 아란이 되면 가래가 소멸되거든요. 가래가 소멸된 사람은 업이 설사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가래와 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래가 없으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윤회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래가 있으면 태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 거다. 그래서 이제 중에 의해서 법을 설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기는 이 중간의 가르침입니다. 보통 이제 서양 종교는 그냥 자아가 있어야 영원히 산다. 그냥 단지 이제 나라고 한 영원이나 자아가 있는데 몸만 그냥 바꿀 뿐이지 영원히 같은 그 안에 알맹이는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상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우연히 태어나고 죽으면 끝이지 뭐가 또 다시 태어나는 게 있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단견인데 부처님께서 이 둘 다 잘못된 견애다. 이건 사견이다. 그게 아니라 가래라는 조건이 있으면 태어나지만 태어남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가래가 있으면 업을 짓고 그래서 태어나지만 가래가 없으면 더 이상 업을 짓지도 않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남의 동력이기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간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연기로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가르침은 굉장히 불교만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가르침이고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연기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연기를 이해하면 다음 시간에 제가 사성제 중에 고성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이해해야 고성제가 뭐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사성제 중에 고성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